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연구홍.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25일입니다. 하트가 또 하나 그려지네요. 자, 뿌듯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음, 복습 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라고요? This too shall pass. 한 번 더. This too shall pass. 그렇죠, 넘어갑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요. 뇌가 튀겨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my brain is fried. 한 번 더. my brain is fried. 자, 그리고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뭐라고요? Atta boy, atta girl. 자, 땡깁니다. 땡깁니다. 뭐가 땡기세요? 오늘은 저는, 음, 찹쌀 도넛이 좋아하세요? 저는 찹쌀 도넛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찹쌀 도넛이 땡기네요. 자, 뭐라고요? I'm craving 찹쌀 도넛이. 그렇죠, 설탕이 자자자자자자. 굴려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꿀맛이게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음. 자, 뭔가 땡깁니다. 뭐라고요? I'm craving something. 뭐 땡기는 거 있어요? Are you craving anything? 단 거 땡겨요? I'm craving sweets. 뭔가 매운 게 땡기네요? I'm craving something spicy. 뭐 땡기는 거 있나요? What are you craving? 잘하셨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요? 왜 하필 지금도 찹쌀 도넛이 땡기나요? 자, 왜? Now, why me? Why today? 넘어갑니다. 우린 축이 잘 맞아요. We click. 빈속의 공복에 뭐라고요? On an empty stomach. 그렇죠. 음. 저는 오늘 또 어떻게 돼요? 빈속에 커피 마시면 안 되는데 마셨어요. 자, I shouldn't drink coffee, but I drank, no, not all, two cups of coffee on an empty stomach. 오늘 아침에 빈속에 두 잔이나 마셨네요. 제가 보도록 할게요. 빈속에 술 마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그렇죠. I shouldn't drink on an empty stomach. 빈속에 약 먹으면 안 되죠. You can take a pill on an empty stomach. 그렇죠? 빈속에 일하러 가면 안 되죠. You can go to work on an empty stomach. 빈속에 학교 가면 안 되죠. You can go to school on an empty stomach.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드시는 약이 알약이 아니에요. 혹시 만약 이제 자녀분의 약을 먹이는데 그 약이 가루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루약이나 물약이나. Madison 쓰시면 돼요. You can take your medicine on an empty stomach. 음. 빈속에 이거 물약 먹으면 안 돼. 가루약 먹으면 안 돼. 통틀어서 그냥 약이잖아요. 그래서 you can take your medicine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때는 알약이 아니니까 피어 쓰시면 안 돼요. 자, 넘어갑니다. You are sick. You are awesome. You are lit. 아, 님 좀 짱이에요. 뭐라 그러죠? 그쵸. 과찬이세요. 답변해 주셔야 돼요. 뭔들바를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I am flattered. 또는 that is a fluttering. 자, 헷갈립니다. 착각합니다. 혼동합니다. 뭐라고요? 그쵸. Get something mixed up. 자, 나는 항상 그 둘이 헷갈려요. 뭐라고요? 그쵸. I always get those two mixed up. 한 번 더. I always get those two mixed up. 그 둘이 항상 헷갈려요. 넘어갑니다. 자, 인생 영화. 최애 영화. 뭐죠? Get your my all-time favorite movie. What is your all-time favorite movie? That for society is one of my all-time favorite movies. What is yours? 죽으신의 사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생 영화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요? 이렇게 물었어요. 답변해 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나 먹는 거 좋아요. 아마? Fuddy. Are you pretty too? 자, 언행 읽지 말만 하면 안 되죠. 뭐라고요? I shouldn't talk the talk. I should walk the walk. I should walk the talk. 음. 딱 내 체질이에요. 딱 이거 내 체질이 맞아요. 내 적성에 맞아요. 뭐라고요? I am cut off for this. Excellent. 자, not away 한 다음에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요거 두 개만 갑니다. Go. 전 이거 적성에 맞아요. I am cut off for this. 그쵸. 난 엄마에 적합한 사람인가봐요. 뭐라고요? I am cut out to be a mother. 아빠에 적합한 사람인가봐요. I am cut out to be a father. 즉, 뭐다? 난 완전 아빠가 내 적성에 맞아. 그쵸. 음. 이러시면 돼요. 자, 그리구요. 움직이십시오. 1분만. 아, 잠깐만. 요것만 하고 요것만 하고. 안 돼요. 자, 핑계대지 말고 그냥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또 달지마. No ifs, ands, or buts. 그리고 no ifs, no buts. 한마디로 no buts.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I am big nervous 대신에. 그쵸. nerve wracking for me. 한 번 더 갑니다. 너무 떨려요. 뭐라고요? nerve wracking for me. 오늘 정말 떨렸어요. 굿. today was really nerve wracking. 떨릴 겁니다. it's gonna be nerve wracking.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음, 축하합니다. 그쵸. 크로스. 잘하셨어요. 뭐라고요? 크로스 투 유. 한 번 더. 대단해요. 축하해요. 크로스. 정말 잘하셨어요. 칭찬합니다. 크로스 투 유. 자, I'm sorry. 그렇죠. my bad. 얘는 바로 나오죠. 자, 편식합니다.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어요. 얘도 잘 나오나요? 그렇죠. 잘 나와야 합니다. big eater 또는 big about food. 가보도록 할게요. 그는 식성이 매우 까다로워요. 너는 편식하잖아. 식성이 까다롭잖아. 뭐라고요? 나는 가리는 거 없이 뭐든 다. 잘 먹어요. 뭐라고요? 잘하셨어요. 한 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그는 식성이 매우 까다로워요. 뭐라고요? he's a very picky eater. 너는 편식하잖아. 뭐죠? you are picky about food. 나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어요. 갑니다. go. I'm not a picky eater. I'm not picky about food.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죠. 뭐죠? when I was younger, when I was little, when I was a kid. 그렇죠? 오늘은 요거 할게요. 저 어렸을 때 셰프가 되고 싶었어요. 뭐라고요? when I was younger, when I was little, when I was a kid. 셰프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죠? I dreamed of being a chef.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극과 극이에요. 음. 정반대예요. 뭐죠? 그렇죠? 음. 우리는 극과 극이에요. we are polar opposite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몸치. 뭐죠? 그렇죠? 왼쪽 발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have two left feet. 한 번 더. 요거 갑니다. have got two left feet. 요거 해보도록 할게요. go. get two left feet. excellent. 그래서 나는 몸치예요. 를 영어로 I've got two left feet. 요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를 즐겨야 돼요. 그쵸? 매 순간, 순간, 순간을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뭐를 배웠죠? 그렇죠? seize the day. 그리고 seize the moment. 그리고 leave in the moment. 자, 여기에다가 I have to 넣어서 말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go. I have to seize the day. go. I have to seize the moment. go. I'll leave in the moment. 으흠. 자, 너는 네 생각보다 더 용감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 한번 쫙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요. I am 넣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다 I로 넣어서 갑니다. ready? go. 가보도록 할게요. I am braver than I believe and stronger than I seem and smarter than I think. 잘하셨어요. 자, 너 보기보다 똑똑하구나. 뭐라고요? 그렇죠?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해로 가도록 할게요. 음. 그렇죠?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해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보기보다 똑똑하구나. 뭐라고요? You are smarter than you look.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 음. You are stronger than you think. 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해요. I am a lot braver than people think.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요. 취향저격.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 배웠었죠? 아, 이건 내 전문이지. 뭐라고요? 그렇죠? write up my street. write up my alley. my cup of tea, my thing. 이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프로젝트는 딱 내 전문이지. 이거 두 개 끌어다가 쓰면 되죠. this project is right up my street. or you can say, this project is right up my alley. 그렇죠? 음.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신 전문 뭐죠? write up my street, write up my alley. 내 취향이 아니에요. 뭐죠? it's not right up my street. it's not right up my alley. it's not my cup of tea. it's not my thing.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갑니다. 내 취향 아니야. 다 들어갈 수 있죠?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my 넣어서 갑니다. it's not right up my street. it's not right up my alley. it's not my thing. it's not really my cup of te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거는 이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it's not my thing. 짧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간단한 게 최고거든요. 그런데 다 알아내 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죠. 음. 어? 나는 이거 쓸 거니까 이것만 알아도 해야지 안 돼요. 대화라는 거는 그렇죠? 핑퐁처럼 탁구 치는 것처럼 내가 무슨 말을 쓸 때 또 그 사람이 무슨 말 하잖아요. 이렇게 말이 주고받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만약 이거를 썼어요. 그러면 내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끊기거든요. 그래서 다 알아내는 두셔야 돼요. 아셨죠? 음. 그래서 만약 뭔가를 할 때 아 이거는 완전 내 전문이지. 음. 그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it is right up my alley. it is right up my street. 자꾸 쓰세요. 어? 야 이거 완전 내 취향인데 어 너무 귀여워. 이렇게 봐요. it's my cup of tea. it's my th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어 이거 완전 내 취향 아닌데 자 well it's not my cup of tea. it's not my th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자꾸 쓰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두둥 이거예요. 바로 이거지. 내가 원하는 바로 이거예요. 완전 오 이거 내가 원하던 거야. 뭐라고 할까요? 어 this is what I want 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this is what I want 이게 바로 내가 바로 원하던 거야. 근데 딱 그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게 딱 전달이 안되네. 자 그쵸? 이거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에 내가 쓰레빨을 질질 끌고 밖을 나섰네. 아마 쓰레빨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슬리퍼예요. 근데 이 말이 보세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에 나는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갔네. 이 문맥에서는 슬리퍼가 아니에요. 쓰레빠거든요. 그쵸? 아 요 그 맛을 살리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자 이거 가보도록 할게요. 이겁니다. Hit the spot. 자 hit은 때리다. 뭐 치다. 맞추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spot은요. 내가 바로 원하던 바로 그것 또는 지점 자리를 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바로 내가 원하던 그 지점을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바로 이거야. 완전 딱이야. 내가 원하던 바로 그거야. 그리고 어떤 음료수나 뭔가를 먹었어요. 음식이나. 이거야. 바로 내가 원하던 바로 그 맛이 할 때 이 hit the spot을 써요. 음 딱 우리가 완전 원하던 바로 딱 그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럴 때 자 hit the spot. 바로 이 맛이지. 어 맞아, 맞아. 바로 이 맛이지. 딱 커피를 마셨는데 오우 완전 딱인데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음 바로 이 맛이야. 그것이 확실히 내가 원하던 바로 그것을 떼어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로 이 맛이 할 때 That sure hit the spot. 또는 sure 오해하셔도 돼요. 번거롭죠. 오해하세요. That hit the spot. 음 바로 이 맛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커피를 마셨어요. 야, 그 커피 완전 딱이지 않아? 이럴 때 있잖아요. That coffee really hits the spot. Doesn't it? 야, 그 커피 완전 딱이지. 그렇지? 하면서 어떻게 돼요? 택 퀘스천에 준 거예요. 부가의 문을 써줬어요. 그렇지? Doesn't i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커피 완전 맛있지. 내가 커피집 내가 완전 맛있는 커피집을 알아냈어. 같이 가보자. 딱 갔어요. 그리고 커피를 딱 사줬어요. 완전 맛있지 않아? That coffee really hits the spot. Doesn't i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뭔가를 먹었어요. 오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에 음 음 아, 우동이 땡겨요. 그래서 이제 우동집에 갔어요. 가오스 딱 먹었는데 오, 바로 이 맛이야. 오, 마이 갓. That hit the spot. 완전 이 맛인데. 오, 완전 내가 바라던 맛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 번씩 가보도록 할게요. Sure away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맛이야. 뭐라고요? That hit the spot. 그 커피 완전 딱이죠. 그렇죠? That coffee really hits the spot. Doesn't i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That sure hit the spot. 오, 마이 갓. That sure hit the spot. 오, 마이 갓. That sure hit the spot. That coffee really hits the spot. Doesn't it? 자, 이제 케이크 타임 가보도록 할게요. 케이크 어플에서요. Hit the spot. 이렇게 한 번 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 나와요. It really hits the spot. 그리고 That hit the spot. That hit the spot. 그 다음에 That hits the spot. 이렇게 돼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펀지밥을 했어요.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저는 스펀지밥 재밌어 해가지고 스펀지밥을 했어요. 자, that hit the spot. 내가 딱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한 바로 딱 그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A 레벨에 도전하셔가지고요. B 이상 점수를 받으신 다음에 달력에 스마일 표시하러 가보도록 할까요? 따란 자, 화장실에서 연공 가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좋은 하루 보내세요.